이 내용을 내가 간과한다면 나는 100%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빚이 있어서 저축은 할 수가 없어 1억 모으기는 정말 딴 세상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빚이 있을수록 1억 모으기를 해야 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저도 사실 좀 쉽지가 않았는데 드디어 그동안에 하던 저축 빼고 새롭게 저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IBK 통장으로 연 4.5%짜리 적금 3년짜리를 가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돈줄난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빚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자 빚이 있을수록 1억 모으기 저축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내가 간과한다면 나는 100%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는 사실 별로 없죠 심상치 않은 자영업자 연체율 빚이 많은데 1분기만 해도 0.35%가 올랐다 이게 뭐냐면 연체율이거든요 8년 내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 가계 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데 연체율은 또 최대치를 달리고 있다 은행의 연체율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 자 이런 신호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죠 서민들 부채 적신호 켜지나 카드론이나 리볼빙의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빚 때문에 힘드십니까? 나는 빚이 있어서 저축은 할 수가 없어 1억 모으기는 정말 딴 세상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빚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죠 빚이 있을수록 1억 모으기를 해야 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의심이 드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의심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심에서 여러분 뒤에 세 단어를 지우시면요 뭐가 되냐면 바로 행동하는 두가 됩니다 자 의심을 지우고요 정말로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돈줄남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제가 한번 읽다가 이분의 댓글에 눈이 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뭐라고 되었냐 자 이분이 선생님 덕분에 신용대출 다 갚았어요 차 할부까지 싹 다 갚았고요 작년에 차 빨리 바꾸려고 두 군데에 차 두 가지의 계약금을 걸어놓고 나오는 대로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 다 취소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대부 이게 사실 현실에서 쉽지 않은데 뭐 이분이 뭐 이걸 거짓말할 리는 없고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은 안 사고도 잘 넘어가진다 장바구니에 담는 거 자체도 줄었고 어렵지만 어떤 경우는 담아놨다 버리기도 한다 자 이제는 안 사면 제 자신이 대견하고 뿌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돈줄남을 열심히 보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 돈줄남 보면서 그냥 혼줄이 나고 돈줄이 나면 정신이 좀 번쩍 들면서 뭔가 정말 한 발짝 내가 미래로 더 나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분의 댓글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왜? 빚이 있어도 1억 모으기 저축이라는 것은 그 빚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못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돈줄남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BMI 지수입니다 여러분 전 영상을 통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자동차의 BMI 지수는 1.5까지가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기의 연소득의 50% 정도 되는 차량을 타는 것이 가장 좋으나 1.5까지는 허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빚 문제 여러분도 부채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 부채는 과연 얼마까지 받는 게 좋을까 자 여러분 앞으로 내가 부채가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어떤 이유든 부채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채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거냐 앞으로 만약에 집을 산다면 집을 사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채를 받아서 만들어서 집을 사는 게 좋을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블러프 매스 인덱스 BMI 지수를 빚에 관련해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러프 매스 인덱스 오브 데트 그러니까 빚에 관련해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어떻게 보느냐 자 세후 연소득에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후 연소득의 25%입니다 세후 연소득의 25% 4분의 1이죠 자 4분의 1만큼을 연간 원리금으로 내는 것이 좋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월소득이 300만원인다라고 하면 25% 연간 원리금은 얼마다? 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0만원까지는 원리금을 갚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BMI 지수가 1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채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소득의 몇 퍼센트요? 25%까지만 원리금을 갚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위에 자 0.7까지는 양호 1까지는 정상 1이 넘으면 과부채라고 돼 있죠 과부채가 뭡니까? 부채가 너무 과다 1.5가 넘으면 고도 부채 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부채다 2가 넘으면 어떻게 된다? 2가 넘으면 자기소득의 절반을 원리금으로 갚는 거예요 연간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절반은 그냥 원리금 갚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 회복 불가능입니다 이게 뭐예요? 0끌이죠 이게 바로 0끌이죠 회복 불가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수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앞으로 여러분들 현재는 대출이 없지만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자 그렇다면 돈줄남이 딱 정해드립니다 대출은 본인의 연소득의 25%까지만 원리금으로 갚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신용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로 4천만원을 받으면 이자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4천만원 요즘 이자가 말이죠 4천만원 정도 되면 아무리 낮아도 아무리 낮아도 5%입니다 자 5% 신용 같은 경우 그렇죠? 자 그럼 4천만원에 5% 곱하면 200만원이고요 200만원 12달로 나누면 한 달의 월 이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만 6천원입니다 에이 그러니까 뭐 4천만원 받는 거는 뭐 1도 아니구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연간 25%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이자 신용대출은 16만 6천원밖에 안 나가니까 아이고 뭐 굉장히 널널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없잖아요 4천만원을 대출을 받아도 16만원 16만 6천원만 이자를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DSR DSR에서는 원금 이자만 보는 게 아니라 원금을 갚고 있지 않지만 원금을 갚는다면 그 원금이 얼마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네이버를 한번 보시면요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은 대출기간이 보통 5년이에요 자 5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네이버 화면에 원리금균등상환계산기라고 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내가 4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나는 이자밖에 안 내 그러니까 나는 이자밖에 안 내니까 부담이 없지만 이걸 만약에 5년으로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원리금균등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얼마 갚아야 됩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75만 4천849원 원리금균등상환계산기로 5년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왜? 모든 신용대출은 다 5년으로 계산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월별로 한번 볼게요 5년 자 75만 4천849원이죠 자 월별로 한번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얼마입니까? 대출이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만 6천원이지만 원금은 원래로 말하면 59만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달에 75만 4천원 정도는 원래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되는 건데 잠깐 원금을 유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얘기하면 한 달에 원리금으로 75만원은 갚아야 된다 그럼 75만원 곱하기 12라면 얼마죠? 이게 바로 900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은 4천만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4천만원이 빚이 있다는 얘기는 한 달에 최소한 얼마는 갚아야 된다? 59만원은 갚아야 된다 여러분 그냥 신나게 대출만 받아놓고 원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그냥 이자만 내고 있다 뭐 4천만원 대출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4천만원을 모으려면 저축으로 모으려면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뼈 빠집니다 진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4천만원 대출은 어때요? 되게 순쉽죠? 그냥 이자 한 16만 6천원만 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의 월소득 연소득의 25% 이하까지만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하면 300만원이면 25% 900만원 이게 바로 적절한 BMI 지수 대출에 대한 BMI 지수다라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지금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갚는 것도 돈 모으기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1억 만들어야 된다 1억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아이 멘토님 내가 지금 빚이 있는데 어떻게 1억 만들기 저축을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빚을 갚아 나가는 것도 어때요? 이것도 저축입니다 여러분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결국은 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억 갚기 1억 갚기가 1억 모으기예요 그렇죠 1억을 갚는 것이 1억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든 빚이 없든 1억 모으기 저축은 가능하다 내가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속도로 5년 안에 아무리 빚이 많다 하더라도 5년 안에 1억은 갚아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돈 번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자 아무리 빚이 많더라도 돈 번지 5년 후면 1억 정도의 빚은 갚아야 된다 자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내가 빚이 많더라도 아 5년에 1억 만들기 저축은 5년에 1억 갚기와 같은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돈줄라미 260만원짜리 적금 월드컵 적금 북중미 월드컵 적금 하자라고 제가 목 놓아 외쳤죠 예 많은 분들이 아 맞아 나도 3년 있다가 적금을 들어야지 자 김경필 렌토와 떠나는 북중미 월드컵 관람 직관 이걸 위해서 260만원 저축을 하자고 했죠 아 저도 사실 좀 쉽지가 않았는데 드디어 저도 이제 그동안에 하던 저축 빼고 새롭게 저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자 IBK 평생 한가족 통장으로 연 4.5%짜리 적금 3년짜리를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습니다 자 얼마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가입 완료 200만원을 지금 추가로 가입을 했어요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나서 한 3주 정도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원래 하고 있던 적금은 있었는데 사실 260을 제가 여러분들보다 소득이 조금 괜찮은 분들은 좀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선저축을 했다 선빵을 날렸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질르고 선행적으로 선저축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딱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억 만들기 조축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목표가 무엇인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목표일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미래에 월등한 격차에 부유한 삶을 원하십니까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있죠 여러분들의 동료분들 있죠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분들 있죠 그분들보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월등한 격차로 부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그냥 비슷한 경제적 안정을 원하십니까 자 A하고 B 중에 어떤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 대답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친구들 내 커뮤니티에서 월등한 격차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면 된다 어느 쪽이십니까 아니면 아니면 만약에 C 월등한 격차로 나는 그들보다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혹시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 없겠죠 C가 목표이다 이런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우리 친구들보다 내가 제일 못 살아야 돼 우리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나는 그들보다 월등한 격차로 가난해야 돼 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자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어떤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A의 목표 월등한 격차에 부유한 삶이냐 친구들과 비슷한 경제적 안정이냐 자 이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월등한 격차로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난한 삶을 원한다 자 그럼 그 목표는 어떻게 이루면 되느냐 만일 여러분들이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최소한 5년에 1억 만들기 정도의 빚 갚기 또는 돈 저축하기를 안 하고 있다면 그냥 생각만 하고 계속 행동을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목표 뭐였죠 월등한 격차로 가난해지는 삶 이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요 5년에 최소한 1억 갚기 또는 5년에 최소한 1억 만들기는 똑같은 말이다 여러분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